네, 요즘 SK텔레콤에서 아주 혁신적인 혜택이 생겼다면서요? 네, SK텔레콤 고객님들께서는 걷기만 하셔도 매주 통신비 3,000원 할인! 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드립니다. 살다 살다가 걷기만 해도 할인되는 것도 처음이네. 진짜 신기하다. 그거 알아? 우리 지금 굽고 있어. 이렇게 걷기만 하면 할인을 받는 거야, 바꿔. 진짜? 난 그냥 커피 마실래. 커피든 할인이든 매주 얼마씩인 거야? 계산해보면 한 달에 최대 12,000원까지 안 되는 거야. 대박, 12,000원. 형! 안 타세요! 난 할인 받을래. 나 걸어왔게. 너도 걸어와, 할인해줘. 목표만큼 걸으면 매주 3,000원 통신요금 할인 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, T건강 걷기. 좋은 건 무엇이든 만들어서 새로 고침. SK텔레콤. SK텔레콤. 감사합니다.